22대 국회 개원 뒤 전북 도내 국회의원들의 첫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질 때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국관리법, 또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즉 농안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국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넘겨졌습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안법 개정안도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재석 의원 167명 중 160명 이상이 찬성했지만 상정이 무산됐고 결국 21대 국회의 폐원과 함께 폐기됐습니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의견이 커서 1일 의무 승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93조 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했고 이번 임기에도 농예수위를 희망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양국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농예수위 야당 간사를 맡았는데 지역구 특성이나 전북 도민삼과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포함해 쌀, 밀, 콩 다 포함해서 16개 농산물 정도 드는데 이 농산물들의 가격을 안정화시키자는 겁니다.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고 국민들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재원은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요건 요건대로 재원을 2, 3조 정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양국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과다 투입 등 악순환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이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농업식품기본법. 또 전략작물 직불제를 법제화하고 생산조정 직불제를 도입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까지 이른바 민생농업사법을 발의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